강성형 선교사 할렐루야 케냐 투르카나에서 사역하는 강성형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순복음 위득교회에 인사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올해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순간 고비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올 한해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순복음 위득교회 신원기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선교주를 위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 2023년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달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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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